와, 이렇게 페어웨이로 지금 자동차가 들어오고 있네요. 이 차 안에 지금 우승자가 있습니다. 네, 자, 이해원 선수. 생애 첫 우승인데 마냥 이 순간을 지금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승 자켓. 너무나 잘 어울리네요. 예쁘네요. SBS 미디언의 김계용 사장이 꽃 목걸이를 전달해 주겠습니다. 네, 올해에는 롯데렘 터카우즈 오픈 우승 상금도 조금 더 늘었는데요. 1억 4천 4백만 원을 이해원 선수가 가져갑니다. 큰 박수 보내주시죠. 네, 이 큰 트로피를 들고 비행기를 타나요?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 참가하게 되는데요.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충분히 좋은 성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작년에 첫 우승을 하지 못해서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. 그런데 올해 기회가 되면 상반기 때 빨리 첫 우승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국내 개막전에서 첫 우승을 할 수 있게 돼서 더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. 계속 안전하게만 플레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 샷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. 그래서 타수를 좀 많이 잃었는데 그 다음부터 좀 공략을 바꿔서 그 파3에서 샷을 붙이고 난 후에 좀 긴장이 좀 풀렸던 것 같아요. 우승 컷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첫 우승이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. 첫 우승하기까지 많이 옆에서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. 예연 선수 5시즌 더 많이 우승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축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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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